아, 됐어? 아, 여기로 여기로 와야 해. 이쪽으로 와야죠? 인사드려, 인사드려. 세팅을 했으면 하는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고리가 많아.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네. 있을까? 인사를 제대로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리틀쥬 프로 이준희 프로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 없어요. 없나요? 좀 인사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속속 골프를 운영 중인 파기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 오븐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위에 들면 돈을 준다고? 5만 원. 돈을 준대요, 여러분. 오븐 투어. 나 맨날 다달이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5만 원씩 받는다고? 5만 원 쌓여봐 여기 돈이 얼만데. 진짜? 응. 근데 얘기했다가 조용히 했어요, 그동안. 5만 원. 어. 나 근데 좋은 일에 썼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없어요. 좋은 일에 썼다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 최근에 또 방문을 거의 안 하다가 거의 한 1년 만에 오신 우리 이준이 리틀줌프로를 함께 공을 한번 쳐보는데요. 아무래도 뭐랄까요?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네, 어린 양이죠. 나이가 지금 엄청 어리죠. 늙은 늙대지 않습니까? 늙대. 늙은 늙대 vs 어린 양. 누가 이길 것이니깐가 관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길 좀. 유튜브님 뭐 유튜브 좀 하시잖아요. 에이. 얘 신인왕. 신인왕 출신. 재밌겠다. 대상 출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이거? 재밌겠는데? 가시죠. 가시죠. repeat. 네iesですね. 네 improvement. 은 너무 Magnus pole. 우리 또 하선생님 플레이를 또 오랜만에 보시나요 아니면 GToW에서 만나요? GToW에서 만나긴 했는데 직접 플레이 하는걸 보기 힘들어요. 근데 나 궁금한게 있어요 우리 후배 들 있잖아요 G ToW에서 대회장가면 나 어려워요? 저는 편해요. 웃음 때요? 아니 gives plausimas Jane 아니 내가 엄청 무섭다고 강조를 놓은 거야. 애들이 근처를 보다. 하푸드님 시합장에 가면 약간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 진짜? 경향이 있어? 약간 집중하는 모습? 어 말을 막 먹고 오고 하나 갔다 오면 대회장 갔다 오잖아? 그러면 무서워서 자꾸 말을 못 거나 봐. 내 근처를 안 와서 내가 좀 그래요 맨날 그래. 내 표정 관리를 좀 해줘야 되나 싶어서. 어 네. 이게 맞죠? 야 빠진다 이거 해저드. 거기 해저드가 있어? 무슨 해저드가 있어? 뭐가 있네. 야 하푸드 볼 수 있는데 많이 늘었지? 아니에요. 다비가 쳐서 첩털이잖아 첩털. 골반이 해저드에 비해서 너무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첩털 첩털. 그러니까 하푸드가? 네. 그러면 골반 회전을 어떻게 좀 붙여야 되겠지? 아니 뭐. 수윙은 안 갔다면 굳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뭐라는 소리야. 뭐하는 소리야. 난 개환이 형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 뭐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스윙이 골반 회전이 많다라는 거잖아 지금. 아 그쵸. 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어 좋은 쪽으로. 스피드를 쪽으로. 아니 나 진짜 실망할 뻔 했잖아. 아니 난 또 스윙이 레슨 날이잖아. 나 지금 나니까 나는. 난 대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오이 7, 8, 6. 야 근데 나간 거 같지 않아? 아니야 이거 원원이야. 이게? 오 예예예. 아 이게 아깝다. 아 저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해전이야? 안 넘어가는구나. 아니야 저거만 넘으면 되는데 너가 좀 재수 없게 거길 맞아서 돼. 아 그래요? 일반 회전이 안되지 않은 거 아니야 혹시? 아 그렇구나. 또 하나 물었다. 또 하나 물었어. 근데 이거 내가 안 해놓은 코스라던데? 저도 이거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왜 빼고. 아 우리 근데 방송할 때 한 번. 그냥 대충 친 거. 대충? 나는 골프를 대충 한 적이 없어서. 네 아예. 어. 아 진짜 너무 나이스 여기. 일정이야 일정.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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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진다. 택시비? 어 접니다. 왜? 해전 스티가 뒤에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심장님이 오랜만에 더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서 되게 신나셨네. 갑자기 신나네? 감사봐. 이거 신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랑 나랑 대결이 아닌 거 같아. 이거 지금 나무 맞으면 약간 제가 약간. 그러니까 너 맞을 수 있어. 모리감이 된 거 같은데요. 어. 양이인가. 이 늑대 두 마리까지. 한 마리가 아니었네 늑대가. 두 마리였네. 오. 야 붙었다. 어. 짧나? 아니야. 붙었어. 와. 이건 좀 쎄다. 야. 잘 치네. 난 나무 맞고 일로 갈쳐. 그러니까. 원래 모든 스포츠는 약자 편이거든. 응. 약자. 아. 111. 너 잘 쳐야 돼. 111. 저는 피칭 위치. 피칭 위치로. 아주 높은 탄. 나무가. 오. 넘었어요. 높은 탄. 오. 좋아. 잘 쳤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잘 친다 실장님. 되게 굶주려 하거든. 어. 그래요? 어. 저 오른다리 뭐죠? 어? 관심. 아. 나 이거 배운 거야. 관종. 쭈니가 저기 치지잖아. 쭈 프로. 이렇게 하면. 어. 어. 정확도가 너무 좋아진대. 어? 살짝 큰 거 같아. 아냐아냐.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딱 줌 프로처럼 치잖아. 좋은 자리. 딱 줌 프로처럼 치잖아. 그런 식으로. 일단 써먹어 봐야겠다. 이게 정확도가 되게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바되잖아. 네. 항상 그댄스주의가 오바되나? 오바되나. 하체를 잘 쓰네. 지구가.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와. 고기도 안 되겠는데 이거? 고기도 안 되겠는데 이거? 고기도 안 되겠는데? 고기도 안 되겠는데? 고기도 안 되겠는데? 역사상 출연에서 더블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 요즘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더블보기나 트리플로 시작해서 약간 우승하는. 이번에 마스터 뒤 존나미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1라운드 첫 홀에 더블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별 유행 나있네. 껴맞추기는. 오우. 버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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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컷 봤나보다. 아 나이스! 셀서가 정확하네. 역시 골프존! 골프존. fer. 갑자기? 야야야야야 보기 보기! 그렇지 잘 먹었네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5호파에서 언더로 가는 과정이 또 짠 크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5 하나 정도 갔어요 고마워요 이제 됐네 진짜 앵글이 첫 시도된 앵글이야 나무를 살짝 맞았는데 맞아서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차피 투혼할 마음이 없어요 투혼 되겠는데 어? 그러네 저기로 가면 투혼이야? 아니요 저기로 가면 투혼이 아닌데 티박스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저 나무 진짜 티박스를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무슨 잘 모르겠는데 센서 발로 이렇게 공이 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멀리건 없어요 멀리건 없어요 멀리건 없어요 멀리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게임이 죄송합니다 아까 첫 홀에 멀리건 안 한다고 이렇게 손으로 하겠습니다 발부터 발로 안 하겠습니다 공이 갔잖아요 공이 움직이니까 얘가 가죠 그러면 얘가 페어웨이요? 응 페어웨이요 그러면 제 차례네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돌이 있어서 저거 끊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바뀌었네 또 바뀌었죠 바뀌었죠 큰일 났어요 한 잔 했습니다 야 어색하네 어? 대박 야 이런게 진짜 나오네 하필 이렇게 간게 공이 간 지점이 이 돌 돌 바로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돌 뒤로 갔다 돌 뒤로 갔어 응? 많이 갔어 공이? 돌 바로 여기 딱 거기 티박스 돌 티박스 돌 그게 맞아? 맞죠 티박스가 맞는다고? 응 맞아요 저거 어떻게 해 티박스는 어떻게 맞죠? 거의 나머로 맞추는게 국률인가? 어? 안 맞게? 그럼 안 맞게 쉽지 않지 톤 되겠다 어 나 있어 심장님이 걱정이네 이거 유튜브 밖에 내가 휴대폰 찍어놓으면 안 돼요? 어? 찍어줘요 찍어줘요? 나 이거 내가 찍어서 휴대폰 좀 찍어줘 이게 맞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약간 촌츠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난 이게 불가능한다고 좀 생각하는게 저거를 맞춘 사람이 없을거 아니야 있죠 아니요 시합때도 저거 맞아요 본거 같은데 시합때도 저게 맞아요 조심해 어 근데 시합때 어떻게 저게 맞냐고 맞아요 맞아서 옥인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저처럼 왼쪽 끝까지 옮겨서 약간 땡겨버리면 그치 그치 촉 건드렸던 애가 저렇게 가는거야 네 맞아요 자 괜찮습니다 뭔가 뭔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심장항에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저 팀박스에 돌이 맞을지 안 맞을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돌 깨졌어 돌 깨졌어 돌 깨졌어 돌이 깨졌어 어떻게 해 팀박스가 깨졌어 저거 책임져요 변상해야 돼요 저거 팀박스가 깨졌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거 돌이 깨졌어 돌이 무슨 제가 역사상 최초로 팀박스 공 그러니까 무슨 차 무슨 차도도 아니고 아 이거는 야 대박 유튜브 거 제대로 뽑았다 난 진짜 대박이다 우와 저게 진짜 맞아서 깨지는구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네 이야 근데 지투어 때도 티박스 옮겨놓고 치다가 맞춘 사람이 꽤 있어요 진짜 네 우와 그래도 난 포기하지 말고 칠거야 네 번째 샷 네 번째야 네 네 볼겠다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샷 살짝 맥 빠진 것 같은데 샷이 맥이 많이 빠졌는데 세 번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번째야 우와 이게 약간 골프전이 확실히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는 게 딱 돌을 맞추니까 깨지잖아요 이게 현실에서는 티박스가 여러분 티박스가 깨져요 돌이 아니었어 돌이 아니지 돌인데 돌인데 내가 너무 세서 파워가 너무 세서 내가 너무 세서 내가 너무 세서 너무 세서 돌이네 돌까지 깨는 파워 와 엄청납니다 와 역시 거리를 항상 숨기고 있어가지고 와 시작부터 재밌네 어? 백스피 많이 걸렸어 톤? 톤인가? 오 톤이다 아니 백스피 많이 걸렸어 지금 아 나이스 원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백스피이 아주 적게 나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 홀이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심장님은 항상 이런 일은 심장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도 티박스가 깨지는 거 깨지는 거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렇게 분해가 됐어 우와 뭐지? 와 사람들도 진짜 대박이겠다 진짜 웃기게 쇼츠 5만 나왔어 5만 5만 대박 그중에 제가 영상 찍은 거에요? 네 전달해 드릴게요 촬영하기 위해 네 보이스하기 위해 얘야 뭐 이렇게 세게 쳐? 뭐야 칼 야 뭐야 몸 쓰는게 쭌니랑 비슷하네 다섯 번째 샷 다섯 번째 샷 네 붙여서 보기 그쵸 보기 아니면 넣어서 칼을 하는 요구 그치 그치 와 이건 진짜 들어가면 유튜브지 진짜 대박 나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건가? 응 준비해? 조회수 100만 훨씬 넘어요 대면에서 145.8만 원이었습니다 오? 확률이 진짜 아 이 떡상은 안 되는구나 쉽지 않네 떡상에 가는 길은 정말 아 떡상에 일이 쉽지 않네 저게 딱 들어가면 막이었죠 진짜 난 하늘에서 내려준 그쵸 보기 잘했다 오 나이스 나 뺀 나 뺀 나 뺀 버디바디 감사합니다 캔디바 두꺼반 두꺼반? 낫나요? 안 낫나요?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려줘도 못 넣으면 이상하니까 그쵸 대상이 있네 평균파티 1위 와 박수 나오고요 박수 나오고요 박수 나오면 둔거야? 보통 저런 소리가 약간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까도 돌고 나서 지금부터 안 맞네 코스가 오? 저것이 이제 취면 들어간다는 극. 칠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3도. 35도입니다. 취면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면 대박인데. 보기펫. 잘했어. 들어가지. 저도 졸업해요. 그래도 돌까지 깨고. 잘했어. 뽑을 거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서 네 번째에서 찍은 거 치고는 조사했다. 나쁘지 않아. 드라마틱하게 보기를 했으면 멋있네요. 지금 늙은 늑대가 손등골을 달려줬습니다. 원 언더 2분. 할아버지 늑대는 투어바. 드로 어디 갔어. 드로가 안 걸렸는데. 싹. 왜요? 세븐 3에서 5노를 못한다. 트루닝이 저렇게 실수를 했을 때 지금이 찬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뻔디를 하고. 메가버 사실 룩의 편은 아니지만 요 매트가 좀 불안해요. 보통 요런 매트 다음에 잘 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사실 불안불안해. 요 매트가 좀 불안하거든요. 야 우리 편집 없어. 요 매트 다 살아가는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럼요. 175인데? 아직 정신 못 차려야지. 7번 아이언으로. 나도 7번 쳤는데. 아니 7번 하겠습니다. 7번 살짝 톡. 톡. 와 괜찮아. 바람 탔어. 바람 탔어. 바람 탔어? 네 됐어요. 바람 탔어. 우와. 뭐 더 나달라. 나쁘지 않은 거. 누가 볼 때. 뭐. 이 와중에 내가. 아 그래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 와중에. 고맙습니다. 주의하세요. 아니 나는 관심을 갖지 마요. 아니요. 그래봐요. 투오버밖에 안 돼요 지금.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을 거 있어. 두타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그럼요. 존남도 저기 두타차 역전을 우승한 거예요. 저는. 저는. 5번. 아니 7번을 치는 어떻게 여기서. 오. 오잇. 어어. 오. 아이고. 아유. 무겁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말뚝. 오오. 오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근데 왜. 근데 해저드 들어가는 소리야? 어우 이런 소리가 났잖아 뭐야? 왜? 여러분 내가 더 가까이 쳤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미스샷이 더 가까이 쳤어 해저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해저드는 아니잖아 네 깜짝이야 센서가 잠시 헷갈렸나봐요 쫀쫀한데? 쫀쫀하다고요? 쫀쫀해 사실 내가 저걸 못 올릴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 그 상상은 알거든 저 오른 다리가 포인트인 거죠? 이게 쇼게임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리를 이렇게 사용해 요염하게 요염하네 지금 17m인데 AT까지 9m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엣지에서부터 핀까지는? 오우 잘 아시네 워낙 스크린 이게 굳이 이렇게 막 로봇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네 그쵸 그쵸 워낙 스크린을 잘 안 치시니까 그런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림만 봐서는 맞아요 맞아요 앞핀처럼 보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어 이거 띄웠는데요? 띄웠는데요? 왜 이렇게 띄웠어요? 덩크를 할 뻔했는데? 8m가 공간이 많았는데 캐리가 딱 17m 거의 핀으로 떨어졌어요 뭔가 뭔가 이상한데? 참고 플레이어가 나야? 네 똑바로 똑바로 아가리 똑바로네 화내요 좋아하신다 어우 조심스러워 그쵸 한번 겪고 나니까 조심스럽죠 엄청 조심스러운데 대회 때 만약에 이러면 영락없는 거야 아니 우린 G투어 예선 칠 때 그냥 키패드 돌리려고 가다가 잃힌 적도 많아요 됐다 어 밀렀나? 밀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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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렀나! 오! 야 근데 이상하게 뭔가 초라해 좀 왜요? 뭔가 안 풀려 에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2번월 때문에 그래요 아 맞네 2번월 빼고는 뭐가 지금 중수하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홀드 사실은 파니까 네? 이번홀드 파지 그거 아니었으면 그럼 첫번째 두번째 그게 아니었으면 파였지 그쵸 저도 홀컵 다 안두고 났으면 지금 3원도에요 어 그러네 거리 안 맞으면 들어가요 우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이 이것도 홀컵 안맞았으면 들어갔지 그럼 얘도 3원도에요 지금 3원도이네 첫 털에 드라이버 나무 안맞고 뒤로 안왔어 이거 동상이야 왜 안나와 근데 이 톱도 좋아 보인다 이거 좀 써봐도 돼? 어 네 그럼요 아니야 내 스타일 이거 좀 이상한데? 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요즘에 웃음 많이 하는 사람들 약간 좀 많이 이렇게 뒤로 쫙 밀려있는 어 약간 그런 스타일 어 뒤로 쫙 밀려있음이 느껴져야 돼? 약간 저는 약간 토우를 원래 들고 쳤던 스타일이어서 오 길은 391m 얼마나 나왔을까? 피거리가? 피거리가? 이야 290m 야 300이 갈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73m? 아니야 아니야 거리가 정말 많이 부신 거 같아 저는 공을 똑바로 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제 공이 지금 사이드 스핀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나왔어요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공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우드로 치는 이유가 뭐지? 위험해요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300 지점 그 이상 가보니까 맞아 맞아 너무 좁아지는 거 같아요 제가 핫푸링보다 조금 더 나가니까 그쵸 조금 그래서 아마 우드를 치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리틀 쥬이구나 핫푸링처럼 친 거 같은데 사이드 스핀 맞네 똑같네 백 스핀도 비슷하고 우드가 백 스핀이 안 걸리네 사이드도 나랑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게 쪘죠 그러니까 핫푸링을 친 거처럼 역시 제가 이 모든 지투어 선수들의 후배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모범이 되는 선수인가봐요 아 왜 이 후배 선수들이 손님한테 말을 못 건지 알 것 같아요 왜왜왜 너무 이게 우상입니다 떨려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연예인 하기만 아 나 근데 그 말 되게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요? 진짜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럼 뭐가 좋으세요? 그냥 나는 선수가 좋아요 선수 네 내가 왜 집중했지 집중했다 집중했다 근데 왜 공 칠 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까 보면 외로워 아니 댄싱을 하는데 외로워 너가 공을 치는데 외로워도 외롭게 느껴져 아니 댄싱을 할 때 보면 수염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아 미쳤네 진짜 근데 잠깐만 외로워 뭔가 칠 때 외로워 나 눈 마주 칠 뻔 했잖아 지금 아 어려운 거 반갑네 아니 심장이 그래 봐야 거리 차이 얼마 안 나요 지금 어 이거 자꾸 어려운 거 봐 나만 빨리 헤쳐나가야 될 거 같아 어 이거 공 자꾸 이렇게 해가 안 돼 어 그러니까 위험해 위험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17 117 117 117 갑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구질로 음? 어 짤이 아니야 올라왔어 킥 에이프론 맞고 점프 야구 오 좋았어 오 좋았어 거리는 딱 맞았네요 또 가까운 거리에 에이프론이라도 돌려놓고 칠 수 있으니까 아 맞네 나는 10번씩 써서 아 치면 들어간다 90m니까 빛바람이 있으니까 80m 어디 가셨어? 80m 오케 80m 깍장 눌러야 되겠지 80m를 다 쳐놓고 깍장 눌러줘 대단히 구샤 이야 구샤 소리 나오고 저 오른다리 아 아 좋은 자리죠? 아 아 경사가 있네 아 경사가 있네 저기도 사골의 사실 내가 볼 때는 사골 노래 원호도 이분이다 사실 형편없는 스코어 아닙니까? 형편없죠. 형편없는 스코어거든요. 말대로는 지금 다들 청산주스인데 지금 뭔가 보여주던 게 없어요. 야 다리. 나이스 셰칠. 나이스 셰칠. 좋지 좋지. 부른다. 이게 방향성화라 기가 막힌다니까. 왜냐면 골반 턴을 억제. 얘를 억제하는 거예요. 체중이 몸이 상척 앞으로 따라 나가지가 않아요. 앞쪽으로 셰컷 받습니다. 그럼 두꺼운 반을 봐야죠. 지나가게 쳐야 이게 들어가야 하는. 이게 똑 떨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쵸. 와 진짜 어렵네. 원래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한 선생님. 그럼 나 이거 알려줘. 진짜 G투어. 우리가 지금 G투어를 하면서 눌러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이게 몇 칸인지. 그렇죠. 아마추어분들은 보통 돌려놓고 지신 분들이 많아서. 나는 사실 돌려본 적이 없어서. 나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러니까 거리를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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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이건 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그냥 코치 된대. 그냥 이거 하지 씹없지. 자 지금 사본 올의 올버디예요. 사본 올의 올버디. 이제부터 나오나요?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좀 섭섭할 수 있어. 아 섭섭해요? G투어에 이런 강자분들을 모셔놓고 이 스코어다? 이거 지금 1위가 몇 등이에요? 이 코스에서 한 16원 더? 16원 더 치셔야지. 최소 15원 더 치셔야지. 그거 이제 저희 혼자 칠 때. 온갖 얍삽 수단을 다 해서. 오 위험한데? 약사 수단을 썼어야죠. 너무 정성으로 쳤잖아.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갑자기 내 꿈이 발동하기 때문에. 꿈을 꿔요. 거기까지는 제가 꿈을 안 꿀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내가 꿈을 꿀지 못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와 지가 쳤어야 되네. 와 좋아. 근데 백스윙이 무게게 빨라? 제가 원작 세게 치는 걸 좋아하다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고쳐. 백스윙이 너무 빨라. 그래서 오비가.. 빠질 것 같아. 일단은 내 목표는. 자꾸 요즘 66기 나와서 67기 목표예요. 67기. 아 0.2. 0.1. 미쳐버리겠네. 일단 나이스 페어웨이.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왜? 핫프로그에 해봤는데? 진짜 해저드 들어가서. 저게 드라블도 왜 저기에다가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다 해준다 드라블? 아니 들어간 장소면 저.. 아! 해저드를 넘어가서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바로 들어갔어요. 해저드 티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원래는 들어간 장소에다가.. 그러니까 나 들어간 장소에 해주지. 그게 좋은데. 어우 소리가 두두두둑 나은 몸에서. 로우드로우로? 로우드. 로우드. 그 말은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로우로우드. 내가 사실 저기까지 칠 위는 아닌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당해봐야 돼. 한 번 당해봐. 당해봐야. 당해봐야.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팝5에서 아이언 치는 건 좀 그렇다. 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 그래 왜 그래. 됐어 됐어. 자. 587. 이야.. 안전 포인트 내내 그룹이. 210을 치고 싶은데. 제가 4번에 치면 짧고. 약간 2번에 치면 좀 큰데. 2번을 살살 치든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약간 스트롱을 잡는 편인데요. 약간 위크하게 잡아서 힘을 조금 빼주는 거죠. 아 진짜? 그립을 좀 바꿔서. 그러면 스트롱 잡다가 약간 위크성을 잡으니까 부질은 약간 페이드성이 맞겠죠? 약간 숲 바람이 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나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네. 한번 해볼게요. 올리브 오오오오오오오오! 페이저는 덜 걸려서 큰 것 같은데? 야 마이크 들어 놨는데? 어? 일단 원 됐으니까 나는 지금 약간 괜찮아 잘 친 것 같긴 해 잘했어 그린이 무난해서 그럼요 여러분 이글은 나오면 기적입니다 I am ready. I don't care. 80m! 이럴 때 나는 52도를 짧게 잡겠어. Little June이랑에는 약간 반대되는 캐 например? 나는 짧게 잡겠어. 잘 친 것 같은데요? 나이스 스피드 봉쳤어 이펙트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이야 봉이 딱 썼어 빌드 같네 흔실성 있게 만드는 오사 지금 양말을 안 신은게도 지금 좀 찝찝해요 양말 신으신거에요? 양말을 안 신은거 보여서 7m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거라면 완전 역전이네 그쵸 컨실드는? 이건 뭐 그런건 쉬운데 컨실드 안되면 지투어 그거는 쉬운데 그거는 너 요즘 여성통과 잘 돼? 3차 떨어져 하 근데 중요한게 하프 프로가 이걸 놓지 큰일 나거든 오오오오오 난 컨실드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몰라 갑자기 그쵸 그린 좀 덜 구르는거 같지 않아? 갑자기 안 부르는 것 같아. 약간 현실성 있게. 필드감은 홀마다 그린스도 조금씩 다른데가 있잖아.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그것까지 했다고? 뭐 말도 안 돼. 버디펫이야? 버디펫. 우와. 이야. 이렇게 되면 순위가. 자, 순위가. 타스 차이가 와. 아니, 지퇴 선수 별거 아니네. 다들. 뭐라고? 별거 아니야, 다들. 언제 이분으로 됐어요? 어? 아니, 뭐 이렇게 공들을 다 못 쳐? 내가 시작할 때 꿈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꿈 가졌어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보여요? 오지가 눈앞에 보여요? 응.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정리 좀 해드리면 프롬더, 원언더, 이븐. 한타 차이네. 한타 차이면. 어떻게 할지 몰라. 한타 차면. 한타 차 뭐. 이게 내가 빛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스가 왜 이렇게 아, 내가 참 이분으로 해. 핸디 주무시라는 거야. 나 계속 돌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투박스 앞에 나무가 있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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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뽕샷, 뽕샷, 뽕샷. 안 돼. 어이구. 잠깐만, 핸디. 그럼 1등. 야, 혜저도 어디 주냐, 이거? 제가 죽겠네. 아니야, 아니야. 어? 심장님이 축하드립니다. 뭐야? 해주세요. 둘이 다 꽤 행복. 우리 서로 화이팅이네. 심장님이. 납니까? 네. 아, 나와. 야, 나와.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쳐다보면 카메라 하나 더 달아. 아, 저렇게 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달아, 그냥. 야, 이거, 잠깐만. 심장님이 지금 꿈을 또 꾸시잖아. 지금 심장님이. 뭐, 지쳤으면 있어도 이렇게 못 쳐? 그래요, 너 어떻게 그래. 지쳤으면 좀 아죠, 이거? 아, 나. 아, 꿈을 자꾸 꾸기지, 맞네. 그러니까, 심장님이 꿈꾸게 하면 큰일 나. 이거 오래 간다니까. 나의 욕심에 꿈꾸는 게 좀 그래. 오래 가. 그 꿈이 오래 가서. 너 볼 때마다, 너 나를 졌다네. 막 이러면서 오래 간다니까. 아, 이번엔 70을 치는 게 아니구나, 이번엔. 이거 참, 60, 70이야. 그냥 안전방스. 길어요, 길어요, 이걸. 쳐야 돼. 아, 진짜. 전 딱 안전방스, 요거는. 때우웨이가 좀 좁았어. 지금 이렇게 치면, 아, 괜찮네. 네. 142이면 딱 괜찮네. 때우웨이를 스캔을 했지. 왜 이렇게 했나? 아, 좀 그러네요. 아, 스타일 좀 맞춰서 승리자의 패션을 좀. 오, 또 맞았거든요? 아, 근데 박수 치면 보통 살더라고요. 박수 치면 사람? 박수 치면 사람? 안 누른 거 같은데. 안 누른 거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야, 의자 드라이벌 든다고? 야, 의자 왜 이렇게 뜨거워? 뭐 쌌어? 뭘 뜨거워? 쌌다네.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열나? 약간 열이 나고 있는 거 같은데. 방구 켠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 방구 켰으면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 무슨 엉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높아져? 내려놓는 건가. 왜 이렇게. 야. 야, 드라이벌 든다고 하는 거야? 아, 이게. 260에. 막. 8장 막방스. 우드로는 안 올라가고. 270은 쳐야 돼요. 네. 우드로. 야. 270. 쳐볼게요. 바우스. 오우. 오우. 됐다. 아, 야. 발매랑 발매랑 발매랑. 오우. 바우스. 야, 왜 이렇게 생긴 맛있어? 야, 그래도. 7. 7. 왜 이렇게 생긴 맛있어? 무섭네. 열받아. 쭌이 내놓아야겠다. 둘이 부딪히면 재밌을 것 같아. 서로 뿅뿅 쓸거야. 쭌이랑 리틀쭌 팀하고 심장님이랑 저랑 팀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142에 맞바람 8. 150. 150? 150. 어.. 오랫는데? 150. 저는.. 아픈 생이네. 152에 맞췄다. 오 됐다. 잘 쳤어. 이거 약간 샤디를 느끼는 게 아닌데? 1등이야 1등. 아니 뭐.. 아니 뭐 지초 선수들이랑 치는데 배우는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마음에 배우는 마음. 역시. 이 옷 왼쪽 침대가 아우랑 파란색이 있는 게 아휴 배우는 마음으로 치는 거잖아. 수영할 때 너무 백숙이 빠르게 에델바이스를 하란 말이야.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골프란 말이야. 멀리 치는 게임이 아니에요. 천천히. 아.. 참 진짜.. 근데 이 번호만 했으면 내가 쓰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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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이거. 아 참 웃겨서 공을 못 치겠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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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초 선수들이 너무.. 아.. 아.. 나 이게 좀 자세가 좀 편하게 좀 입고 싶어. 정말.. 난 이 영화에서.. 아.. 나 분명히 이 장면을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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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난 잘 되기만 해. 아니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 쭉.. 쭉.. 아.. 오른발 나.. 아.. 이게 오른발을 또 너무 잡으니까. 정말.. 다들 못 맞추는 거야 지금. 영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관심 받고 싶은 셋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관심보다는 공을 잘 치는 걸 좋아해요. 공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공을 잘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맞다고요? 맞습니다. 아.. 전국에 이제 우리 골프를 사랑하는 우리 골퍼 여러분. 해외 점퍼 여러분. 골프는 말이에요. 머리 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건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준 거 같아서. 어머.. 좀 뿌듯하고. 뭔가 감동과 감성을 준 거 같아요. 여러분들께. 자 잘하길 바랍니다. 잘 좀 쳐. 어.. 잘 쳤다. 야 이게 어려운 걸? 야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네. 와.. 진짜 잘 쳤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나는.. 이게.. 나는 층에 맞춰서. 멈춘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는 이렇게 훈러덩한 줄 알았는데. 어.. 어.. 이거 원래 맞으면 이게 문제는 각이었나 보지? 내리막이 심했는데. 내리막이 심해서. 약간 스핀 맞는 느낌으로. 어.. 아니 왜 높게 안 뛰고 그냥 이렇게? 아.. 원래 스핀샷은 이렇게 높지친다고 걸리지 않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가리. 둘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뭔가 근데 이거 빌드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나한테 지금. 아 제가 오늘 아침 필드를 갔다 왔어요. 빌드 얘기를 지금 하고. 자꾸 착각을 하네요. 베리 친스. 들어갔다. 들어갔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엉덩이로 영점 조준다. 들어갔다.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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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팅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나 파팅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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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 거야? 거기? 네 거기.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더 파이븐이야. 파이븐? 다 원언더. 아.. 다 원언더? 심장님 투언더 아니에요? 어? 투언더 아니에요. 투언더 심장님. 원언더. 원언더에요? 어디에 있잖아요. 원언더. 아.. 나 어이가 없어서. 또 그러네. 뭐야. 야.. 394m? 어? 앞바람 높이 살짝. 응. 오르막에. 앞바람에. 뭐 다 있네. 이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기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외에 세게 치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배후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죄송한데. 이 홀만큼은. 제가 살짝. 보기에요? 보기입니다. 네. 요번에 2분으로 갈게요. 그러면 제가 팔을 하면 어쨌든.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홀만 좀 세게 쳐야 되니까. 낼 수 있는 만큼은 내놓고. 오케이. 우와. 잘 쳤.. 아.. 네. 도움만 대. 빼. 빼. 와. 그래도 잘 치셨어요. 이야 이 홀이. 진짜 어렵습니다. 394m. 막바람. 8.3m. 높이 5.5%. 5.5 cm. 우와. 오르 기대와 두드러 Professor. 끝에 맞아가지고 돌렸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끝에 맞아가지고 쫀쫀하네 큰일 났다 초장타 장타 단타 원래 주식도 그렇고 단타가 승리하는거에요 그건 치고 빠지는거야 나 안빠지잖아 빠질거잖아요 나인홀만 할겁니다 여러분 나인홀 기준이라 빠질거에요 나인홀까지만 하자 진짜 볼스피드 이번에 좀 쳤대 너무 좁아서 떨어지는 얼마차 안나네 쭈이는 월요일날 안와요 아 쭈이는 월요일날 도대체 뭘 할까 그게 미스테리에요 한번 미행을 해볼까요 월요일마다 없어져 월요일마다 없어져 월요일마다? 월요일에 뭐할까요? 레슨도 안해요 월요일마다 몰라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쭈이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로 메일로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에 막바람 8 너무 잘 쳤는데 이거? 3미터 안해요 3미터 아니 나는 보기 하려고 그랬는데 버디 향이 생겼지 뭐야 이야 대박 그걸 지금 리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들 이게 약간 이게 마음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 아 아 이거 뭐 지초 선수들 모셔놓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기려고 든다라는 댓글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이기려고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박수 나왔다 박수료 나왔고 박수 소리 나왔고 이거 한 4미터 정도 붙지 않았을까 정확하네 4미터 9번이었습니다 이야 그걸로 내가 볼 스피드가 저렇게 나옵니다 약간 50이 그 지금 피니쉴 때 그 뭐라 그래요? 보이스카우트들이 그 그 어 보이스카우? 아니 그 뭐라지? 거기 해군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어 저 뒤에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 진짜 120m 몇 번이죠? W 피칭으로 저 W가 없어서 피칭으로 피칭이 W 아닌가요? 피칭이 W입니다 아닙니다 치세요 네 170m 맞발은 8 잘 쳤다 알아 박수 소리 안 나온다 박수 소리가 안 나와 박수 소리가 안 나와 제일 가까이 남은 사람이 제일 못 붙였는데 이게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골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멀리서 붙여놓고 두 번째 붙이고 두 번째 붙이고 그렇네요 제일 멀리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길게 그 다음 그럼 30m 7m 높이 0.23 자 거리는 대략 12 13m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23m 13m 민감해 민감해 다녀 왜냐하면 나무놀이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오오오 오오오오오 나이스 난 아까 심작임한테 퍼팅 레슨을 착각 받았거든요 여기서 열리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간 좀 그런 게 내가 이걸 넣을까 봐 솔직히 좀 그래. 아,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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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가 돼?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이차피 저희는 커리어가 다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됐다. 진짜 들렀어. 1.0. 빛 들어가. 6.1컵. 5.1컵. 그럼 반컵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벗어나지? 어, 그러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잘 쳤는데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안 나왔어. 아, 나이스. 이게 찼네. 나 똑바로 친 건데. 이야. 자, 오늘 또 나아요? 선, 선, 선. 선. 아, 나 지금 그래. 아, 8, 9, 8, 9. 이제 듀얼 남았어요, 듀얼. 134. 134. 어, 무슨. 아니, 근데 무슨 바뀐 게 아니고. 134야? 134. 여기서 약간 누가 버디를 담아줬 건데. 아유, 그럼요. 이게 버디싸움이야, 버디싸움. 아유, 조심해서 놔야지. 조심해요. 또 레디 되면 저기. 134. 129 방송에 9번 가지고. 어우. 딱. 보니까 릴리즈를 아나우보다. 스피니를 약간 먹이기 때문에. 어?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개구리 터지는 소리가 났네, 지금. 올라, 어, 야. 어,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왜? 올라가게 쳤는데 왜 그러지? 야, 볼 스피드가 41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 41이면 보통이야. 어? 야, 이거 누가 봐도 지금 41. 어? 아니, 왜 십장님꺼만 왜 개구리 터지는 소리가 나냐 항상? 왜? 난 왜 개구리 터지는 소리가 나냐? 아, 이 스테이인데. 왜 그러는 거야? 아, 사실 이 코스에서 핀을 꽉 붙였어야 했는데. 그쵸. 2월이 찬스였죠. 그쵸. 첸솔. 화면이 바뀌었고요. 아, 48이 넘으면 어떻게 해? 아, 48이 넘으면 어떡해? 오오오오옹. 저 근데 위치가 좋은 자리죠. W야. W. W가 48이 넘으면 어떡해? 48이 크면? 어, 저 자리 좋은 자리잖아. 46을 칠라고 했거든요, 저가. 말도 안 돼. 나 거리가 진짜 늘었네. 그렇다면. 거기다가 놓고 친다고? 저 타법은 무슨 타법인가요? 왼쪽 스타트를 시키겠다는 거죠 저렇게 많이 틀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왼쪽 스타트를 시킬 거면 저 정도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푸시가 난다면 이 선수는 망하는 거죠 46... 정확히 46 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46에 정확히 L 스타트가 나와야 됩니다 L 스타트가 어디죠 지금? 43밖에 없으면 어떡해 L 영정분 잘 쳤는데 방향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43을... 아 아쉽네요 왼쪽으로 한 컵 맞습니다 왼쪽으로 한 컵 몰라요 몰라요 혼자 칠 땐 늦죠 혼자 칠 때는 그냥 눈 감고 쳐도 그냥 치치면 지금 이게 몇몇 명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떨고 있거든요 손이 떨리는데요 이게 스크린 고프에도 몇만 명이 보니까 좀 그래요 저도 오 됐다 됐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했어 이게 흘러 흘러 여기서 흘러 아니... 이거 봐 아니 카메라를 밑으로 갖다 놔야 되나? 하나 달아야겠어요 이렇게 고프로 있잖아요 고프로 뒤쪽으로 두껍 반 맞습니다 아... 뒤쪽으로 두껍 할만해요 쉽진 않지만 어 할만해요 두껍 반 레디 어 레디 됐어요 지금? 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들고 다니면 큰일 나요 공구에 오 됐다 진짜 들어갔다 이거 자 화면 바뀌었어요 들어갔어 들어왔어 됐어 화면 바뀌마 화면 바뀌마 진짜 얘기려고 치시네 아니 나는... 원래 못 넣었는데 잠깐만... 나... 내가 뭐가 되지? 이러면? 그렇게 해 신경써서 치지 신장한테도 치는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나면 어떻게 해 우측 끝이래 우측 끝? 그러면 일측 끝이면 직진쪽으로 똑바로 치는 사람으로 가 네 나 진짜 너요 네 나이스 똑바로 치는다고 하고 여러 치는다고 나 여러 쳤어 나 더 할 수 있네 그쵸 널 열려면 여러 해야돼 나도 지금 진심으로 쳐야 돼 그럼 지금 아니 근데 너만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 앉아요 내가 서니깐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건 좀 집중하고 치고 있어요 다른 때로 솔직히 제가 집중을 그렇게 안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일이 났지 아니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이거든요 좀 세게 칠게요 세게 세게 파이팅 67 67 65점 더 줄었네 왜 더 줄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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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옷 입을 당해서 치는데 아 나 잠깐만 내가 잘하면 요건 신경쓰면 버디 잡으면 1등도 가네 그쵸 가죠 우와 와 뭐야 이게 끝에만 쏘 와 뭐 이렇게 전투형으로 쳐 아 센데요 야 내가 지금 훈 프로가 밑줄줄이 뭘 칠지 궁금해 왜냐면 빼오웨이가 여러분들 보시면 랜딩 포인트 빼오웨이가 좁아요 액션란 봤을 때 전부 봤을 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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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게 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사실 이 홀에 공격 쪽으로 안 해냐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 어차피 쥐고있기 때문에 정말 onym phone이 없지 뭐 쥐고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홀이니까 그럼 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림을 그려줍혀야되지 그려야돼 80 발 뺀거 맞어? 미니씨 때 발 뺐어 어 괜찮아 그래도 80 야 잘했다 뭐 하나 보여줬다 80 넘기기 힘들어 근데 옆에서 직접 여러분 보잖아요 뼈가 아파요 나 지금 배고파 얘 친구 보고있는데 배고파 어 형기증 날라 그래 저는 핀을 향해서 바로 갈게요 어 좋아요 잘 쳤다 또 터지는 소리 소리가 조금 개구리 터지는 소리 어 기회다 아이스피니언 엘스피니언 아이스피니 너무 공이 똑바로 가시네 이제 아 이 샹메이킹을 정확하게 하진 못하네 자 88이 하니까 근데 이 기운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잘 봐요 88이잖아요 화무소력이 들리는 것 같아요 미리 미리 박수 칠 준비하시고 90콩 나 거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나 56도에요 그럼 봐준 건가요 아니면 나 왜 이렇게 멀리 가 공이 나 왜 이렇게 멀리 가 공이 자 이게 지금 찬스가 완전히 왔어 우리 둘 다 지금 폭망했어요 둘 다 폭망이야 이럴 때 비길 수 있는 마지막 찬스에요 기회를 줬어 줬어 너 얘가 혹시 또 오해할까봐 진짜 이겼다고 오해할까봐 나중에 우리 저기 장수 진짜인 줄 아네 진짜 아우 섭섭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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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긴장하지 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해 제가 약간 좀 뭔가 당황하면 얼굴에 좀 티가 많이 났는데 많이 났는데 지금 계산이 안되지 지금 몇 미터 쳐야되지 85미터를 쳐야지 85미터를 쳐야지 근데 제가 방금 저노드라이브 세게 쳤잖아요 보통 세컨샷도 좀 멀리 가더라구요 아 아디레나님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5미터인데 80만 오케이 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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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aplicive 오어 됐어 야 이거 그니까 넣어야 되는데 유 부탁 ME 아 다른 둘 다 이쪽으로 나아 아쉽게 ط 심장인 위치가 좋네 어 interessante 융! 들어가는 순간 매출이 오르나요? 이미 매진이 못사요. 못사요. 자, 못사. 컷션! 들어가 썼어야 되는데. 이미 다 팔렸는데 뭐. 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잘 친 거 같아요. 화면 바뀌었다. 화면 바뀌었다. 우와! 쉐잉! 아, 맛있다. 자, 이제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거는 춘향이 되네요. 여자친구 생겼나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그럼 마음 편하게 친구 내고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어. 여자친구의 와, 진짜. 해피엔딩 끔찍 끔찍할 뻔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해피엔딩. 어, 다행이다. 완전히 행복한 해피엔딩. 아, 그럼. 어렵게 끝나고 왔습니다. 그, 이제 사실 쭈프로님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에 오실 때는 약간 장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세팅값이 좀 더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응을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뭐 아까도 우습게 소리 얘기했죠. 혼자 치면 네. 엄청 잘 치지마. 맞아요. 야, 나도 카메라 끄면 난 완전 3개 1등이야. 사실 앞으로도 카메라 칼집 키면 내가 맨날 덤비거든? 근데 사실 지투어 마스스쿠아 보면 아, 이씨. 저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없지 않아 한다. 네. 그래서 뭐 경험을 좀 키우시면 되고 네. 앞으로는 조금마다 점투욕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촌촌함을 좀 해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리 벌리는 거 하지 마세요. 아, 요고요? 아, 예. 오해하십시오. 오해하십시오. 자, 이제 좀 보러는 리틀쭈은 오랜만에 왔는데 요거 좀 아시면 다음에 기대하도록 할게요. 아, 네. 다음에 도와요, 예. 네. 끝이야? 네. 마무리하는 거야? 뭐 할 말 없어? 뭐 할 말 없어? 뭐 하고 싶은 얘기야. 네. 망달려. 질러. 여친이 도왔냐고요. 네. 여친이 도왔냐고요. 저 아직 솔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 들으셨죠? 솔로입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시점 드시길 바랄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